셀러리의 효능. 셀러리는 다양한 효능을 가진 채소로 이를 섭취함으로써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효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염효과. 셀러리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성분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데 보험을 줍니다. 이러한 항염효과는 관절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 조절. 셀러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셀러리에는 피톨라이드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결합되어 보혈압을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셋째, 소화 개선. 셀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과정을 개선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운동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셀러리의 수분 함량이 높아 소화를 돕고 장내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체중 감량 지원. 셀러리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체중 감량을 지원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셀러리를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칼로리 식단의 일원으로 섭취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다섯째, 심장 건강 증진. 셀러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셀러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면역력 강화. 셀러리에는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K와 같은 면역 강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비타민A와 K도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항암 효과. 셀러리에는 루테올린, 아피제닌 등의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성분들이 특정 암, 특히 위암과 대장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덟째, 뼈 건강 유지. 셀러리에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K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K는 뼈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의 구조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아홉째, 수분 공급. 셀러리는 약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에 수분을 공급하고 탈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 셀러리를 섭취하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번째, 혈당 조절. 셀러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합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셀러리 섭취 방법. 먼저, 생으로 먹기. 샐러드에 첨가하거나 스낵으로 직접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스나 스무디로 먹기. 셀러리 주스는 건강 음료로 인기가 있으며,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혼합해 마실 수 있습니다. 셋째, 요리에 넣어 먹기. 셀러리를 수프에 스티어. 볶음 요리에 넣어 맛과 응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셀러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건강성의 이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셀러리는 건강에 많은 이전을 제공하는 채소지만,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알레르기 반응. 셀러리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셀러리 알레르기는 입술, 혁, 목의 복귀,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며, 즉시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과다 섭취주의. 셀러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섭묘질이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 가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동약 잔류물. 셀러리는 동약 잔류물이 많을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섭취 전에 충분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셀러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나트륨 함량. 셀러리는 천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들은 셀러리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특정 연물과의 상호작용. 셀러리는 특정 연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인 경우, 셀러리는 추가적인 이뇨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셀러리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포도당 수치하라. 셀러리는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셀러리를 섭취할 때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곱째, 햇볕에 대한 민감성. 셀러리에는 포토센서 다이저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과다 섭취 시 햇볕에 대한 피부에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햇볕에 대한 피부 반응을 강화시켜 일반 화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임산부와 수유부. 셀러리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모든 식품 섭취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염도에 두고 셀러리를 섭취하며 건강상의 이정을 최대한 노릴 수 있습니다.